해발 300m 내외에 위치한 이곳은 주변이 숯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맑고 시원한 청량감과 더불어 탁 트인 시야로 시원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진입로와 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편리한 교통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지 안쪽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외국의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자 이제 건물의 외부 마감을 살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목조주택으로서 외벽은 최고급 세라믹사이드 코너석으로 시공하였고 지붕은 알루미늄 징크를 사용하여 외관의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된 넓은 증정 또한 하나의 장점이 되겠네요. 2층은 화장실, 침실, 주방과 테라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으로 테라스가 있어 다방면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잔 어떠세요?